숨어있는 우리의 CCM을 찾아 다시 불러보고 남... 야! 숨어있는 우리의 CCM을 찾아 다시 불러보는 남주동 오수정의 어썸케잇 CCM! 혹시 그거 아십니까? 어떤 거요? 21세기에는 국민 첫사랑 수지 아 당연히 알죠 1990년대에는 보랏빛 향기 강수지 그대 모습은 안돼! 그대 모습은 자 귀운척 하지 마시고요 보랏빛이 그리고 CCM에는 김수지 네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당연히 알죠 네 저는 이 김수지씨의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사람한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나 천상의 목소리다 네 거의 뭐 오수정과 동급이다 이건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... CCM 가수 김수지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지난 1995년 1집 앨범 하나님을 느낌을 시작으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등의 유명 CCM 곡을 발표했었고요 2007년 1월 안식년에 들어가면서 찬양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2년 만에 다시 6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단물로 아시다시피 김수지씨는 이시간 너의 맘속에... 이시간 너의 맘속에... 수아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... 주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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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분이 특별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네 어떤...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던 기록이 있고요 HOT 아시죠? HOT 아 알죠 We are the future 네 단지 널 사랑해 이거죠 HOT 2집의 너와 나 그리고 김조한 1집의 널 위해 준비된 사랑해 이 작사가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... 그리고 지금은 라벤더커피의 리더 겸 메인 보컬로도 활동 중이신데요 라벤더커피는 CCM 가수 부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... 바로 김수지씨와 그리고 남편분 곽상엽씨가 함께하는 피콘성그룹인데요 네 오늘 소개할 곡은 2000년에 발매된 김수지 2집의 실린곡 행복입니다 아 행복이군요 행복 네 지금 행복하신가요? 아 행복하죠 어떨 때 행복하세요? 주님 한분만으로 나는 행복 이건 뭐예요? 단지 널 사랑해 어떨 때 행복하세요? 저는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 가족 중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주님이 좋습니다 제 아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더니 아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자 원곡 행복 듣고 오시죠 네 원곡 듣고 왔습니다 네 원곡 들으니까 어떠셨어요? 네 원곡 듣고 왔습니다 네 하나처럼 예수님 안에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참 예수님 안에서만의 행복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수지 2집에 실린 행복 오늘은 누가 부르나요? 네 오늘은 이수원 자매 목소리로 듣고요 그리고 조원상 형제가 편곡했습니다 네 저희는 편곡된 곡 듣고 다음 편에서 만나뵐까요?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추천 구독 추천이 뭐예요 추천이 뭐예요 인사 남성자예요 매우만족 5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욕이 왜요 하하하